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앙팡 치즈가 아닌 앙팡 테리블 컴퍼니에 소속돼 있는 1년 1개월 차 임생 최병훈입니다 앙팡 테리블이라는 뜻은 무서운 아이라는 뜻인데요 저희 회사 이름처럼 저는 실력과 외모가 무섭도록 뛰어난 아이입니다 제가 한번 노래로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보겠습니다 찐나게 화장을 하고 예쁘게 머리를 하고 오늘도 집을 나서는 넌 예뻐 네 그리고 개인기를 준비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 커다란 모기 하나에 발을 물었어 간지러웠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발을 긁었어 간지러웠어 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더욱더 노력해서 무섭게 발전하는 최병훈이 꼭 되겠습니다 저 최병훈 많이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를 맞지 마 맞지 마 나를 맞지 마 나를 맞지 마 나를 맞지 마 감사합니다.